신세한 가 Fot 저는 어깨로 펴고 here we are here we are 전만히 펴fare here we are here we are if I try 외로운 우주의 첫발을 뻗어 어깨선 너와 난 길이 i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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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t No. 트릭 트릭 여기는, menu box over 저희의 큰말이 이루어지는 룰리버스. 패션 뭐죠 오늘? 오늘 암어 바비걸이거든요. 암어 바비걸, 바비걸. 전에 촬영했을 때도 패널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아직 미공개된 환승우전. 아직 미공개? 환승우전이니까? 아직 미공개된 거죠? 친구들끼리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재밌겠다. 그것도 재밌겠다. 저희가 최초인가요? 최초인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큐. 환승은 솔직히 지하철 탈 때만 하는 거야. 환승이라는 단어는 인간관계에서 쓰면 안 될 것 같아. 지하철 탈 때만 쓰는 거야. 아니 근데 환승이 뭐야 대체? 우정의 환승이 어딨어?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난 못 나가야 돼. 속상할 것 같아. 그냥 난 매일 울 것 같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막 어릴 적에 만났던 친구들은 그때만의 우정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런 친구를 한 명 잃으면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커가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커가면서 바뀌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만나면 사람도 많아지잖아. 어쩔 수 없이 환승하게 된다. 사람이 환승하는 것처럼 자기도 환승하면 되잖아. 공평하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어. 가능해? 나는 일단 그냥 환승 안 돼. 솔직히? 안 돼. 안 돼. 난 친구가 소중해. 맞아 친구 소중해.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안 돼. 진짜 안 돼. 와 이거 편지. 누구 하셨어요? 진짜 이거. 당나는 가고. 안낼란 놈이지? 답은 말지. 답은 말지. 자기가 너무 우편함인데. 너무 귀여워. 신발이 너무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오 파란 머리. 파란 머리. 뭐 하는 중이지?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밥 드셨어요? 아 밥? 아니. 룰룰 질문. 빵 터졌는데. 그래서 또 오늘의 대식업. 어 진짜로? 다 뜬다고 하는 거 아니야? 다 뜬다고 하는 거 아니야? 돼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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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추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돼지추가 있어 진짜 스타일이 스타일이 남대로 좋아 먼저 핫걸스 은혜인인거지? 완전 핫걸스 이거 미국에서 우신 거 같은데 오렌지 머리 색깔 은혜인이면 재밌겠다 예쁘네요 네 우는 거 아니야? 우세요? 으깨 뛰어 올라오시지 약간 운동할 거 같아 누구시지? 운동선수 아니야? 어? 좀 예쁘시네 엄청 밝으시다 밝은 사람 오셨다 갑자기 분위기 밝아졌어 이씨인가? 잠시만 어? 잠시만 어? 어? 맞아, 저 부자 맨날 쓰고 다녔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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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니 어제도 같이 연습했잖아 그니까 맞아 맞아 우리한테 하나도 얘기를 안해줬어 그리고 우리가 폰이랑 나온다고 우리 드디어 작품 맞아, 얘기했잖아 맞아, 얘기했는데 뭘 얻었을지 이건 줄 모르셨나 봐 썸발머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내 원픽이야 바로 이렇게 공개하는구나 슬로위라고 합니다 맞아요, 언니 맞구나 응원할게요 응원할게요 요즘 되게 바빠 보이시더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써 잘 어울린다 연주 씨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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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를 좋아하셔서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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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되게 김유나 유나 아니 유나 아니 왜왜 여동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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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똑같이 생겼어 그니까 아니 내가 봤을 때 그 친구의 머리 색깔이 한 2주 동안 머리 감고 난 색깔이 없는 색깔인 것 같아 아니 지금 머리 피우면 똑같은데 뭔가 화장법도 어떻게 그래 어떻던 것 같기도 아 그래? 별로 그런 얘기 안 돌봐네 젊을 수도 있지 나는 엄마 닮았다고 들었고 동생은 아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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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너무 재밌게 밟은 것 같아 재밌겠다 언니는 재밌겠다 그니까 어떻게 해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약간 관기가 예의 바르시네 관기가 좀 계신 조금 있으신 편이다 언니랑 보고 비슷해 관기가 저는 스무 살 네? 스무 살? 둘이다 오리다 오리다 저는 스물네 살 스물네 살? 동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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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합도 안 보는 스물만 살 어 스물만 살 엄청 어리구나 스물만 살에서 스물만 살에서 이런 풀비를 누가 하나요? 마돈지? 호탄 스물두 살 호탄님이 근데 나이 많을 때 와 잠시만 우리랑 별로 차이 안 났었네 어 그럼 지금 알았네 나 농합이네? 어 선생님이랑 나 한 살 차이밖에 안 안 나네 근데 진짜 배프가 있으면 여섯 명이 나오는데 다섯 명밖에 안 낫잖아 그러니까 그럼 한 명이 없거나 엑스가 아니면 양다리 아니야? 중간에 나오거나 아니면 나 아까 표정을 아까 봤거든 양다리 그 누구누구도 오렌지 머리 유리 유리 유리나 연주가 엑스 베프인 거야 왜냐면 연주가 들어올 때 유리가 표정관리가 좀 안 됐어 아 진짜 난 두 명 지진이 왔었어 아 진짜 아 그랬구나 사연이 다들 궁금해 와 엑스 베프를 오랜만에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다들 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 좋은 추억만 있었으면 반가... 반가울 수도 있지 않을까? 반가울 것 같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그러니까 키 못 내잖아 근데 뭔가 오히려 엄청 오랜만에 보는 거면 좀 덜 어색할 것 같고 좀 애매한 그런 시기면 그럼 좀 어색할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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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아는 그 사람의 뭔가 특징도 보일 테니까 분명히 그렇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점점 친해지는 것도 보이는 거잖아 맞아 이게 좀 마음에 아플 것 같아 뭔가 난 그것도 너무 오랜만에 보면 사람이 바뀌는데 또 여전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나랑 있을 때의 시간이랑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특징들을 다시 알아채는 순간이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 와 진짜 궁금하다 앞으로가 봅시다 편지! 어? 각자한테 왔다고? 아!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안 해! 왜 우는 거 아니야? 이거 제일 슬픈 거잖아 맞아 맞아 여기 있잖아 X가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유리의 사소한 부분까지 닮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 아 내 깊은 내부가 와 진짜 어 선비야 안녕 어머 내가 엑스 베프로서 소개를 해볼게 선비와 같이 보내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성적이었어 와 말은 유나? 그게 유나 표정이 안 좋았어? 알 수 없다 뭔가 선비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눈동자가 가만히 보이네 그러게 진짜 연주 씨가 조금 무척을 하고 계시네 맞다 둘 중에 하나인가? 뭔가 아 나를 그때 보게 하신다 뭔가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행그리는 직업을 하고 아 진짜요? 그림을 그리신구나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요? 네 웃는 오렌지 그 오렌지? 그걸 그리시는 게 아 웃는 오렌지 그 오렌지 있잖아 그 분이야 엄청 화제 됐었잖아 잠시만 얼굴을 공개했네 그러게 얼굴을 공개 안 하기로 오 연겸과 첫 공개를 이렇게 예쁜 사람 그렸었어? 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 웃자인 줄 알았구나 나는 아니 여기 있잖아 오 맞다 뭐야 이거잖아 아무래도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 어딜 가든 있긴 하거든 주신 거예요? 선비윤 씨가? 진짜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언젠가 한 번 뵙고 싶어 진짜 진짜 우리 그림도 우리도 한 번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 진짜 출영에서 제일 기뻤던 일인데 이거 배려하고 챙기는 탓했던 사람이에요 아 못하겠어? 울잖아 어떡해 은하야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떡해 언니 동생 그러니까 할라네 연락 드려 연락 좀 잘 해줘 언니 좀 잘 모르게 해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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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 있구나 벌써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은하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인생에서 잊지 못할 친구였습니다 아이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친구 잡아주세요 와 이 말이 너무 슬프잖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다 프라이밍 올림픽 선수 와 금연주 금연주잖아 금연주? 맞네 나 본 적 있어 맞네 맞네 티비 앞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금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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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간색이고 맞아 아시아색 맞아 맞아 완전 잘하는 분이었잖아 애정 표현을 잘해서 본인이 은근 애교가 있어 아 뭐야? 괜찮아요? 다 울 것 같은 건가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잘 나가는 그 리셀아핌이라고 우리 얘기해줬어 우리 얘기해줬어 우리 고맙게 우리 고맙게 우리 얘기해줬어 우리 얘기해줬어 신나는데 네? 아 얘기했네 여기서 공개하네 여기서 공개하네 엄청 놀라시겠다 이 분들도 그러니까 근데 놀라셨겠다 뭔가 좀 날보게 하셨어 아예 똑같이 생기셨어요 네 근데 무대 하신 거였는데 어? 나이 얇게 하겠네 이게 우연히 릴비턴 행진 그림 그리러 갔어요 저도 릴비턴 쪽에서 좀 수업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뭐야 진짜? 클라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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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밍을 클라이밍 진지해서 가면 웃다가 패스 아 그러니까 뭔가 다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맞지 맞지 만날 운명이었던 거야 천만 클로이야 알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제 이것은 아웃 아웃 그렇죠 아웃 근데 서로 차고온 사람 그러게 이해하던데 잘 맞는 거 같으니? 잘 맞는 거 같네 갑자기 근데 왜 자기사랑만 아는거야 진짜 진짜 대단하네 제가 그림 아무나 안 아 진짜 많이 아니 너무 잘하시네 진짜 역시 우와 이런 거 나와서 되나? 감성이 진짜 미쳤는데? 확실히 돋보소지 그러니까 감치가 저도 크림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제가 가끔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멋있다 너무 아티스트시다 멋지다 영감 받으면 좋겠다 뭐야? 드림? 진짜 이번에 미쳤어 라인업이 진짜 미쳤어 이거 이번 출연자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 일단 직업들이 약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어려 다는 나중에 유리씨랑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콜라보 해볼까요? 정서가 좀 하자 우리 앨범을 약간 선비씨한테 부탁하는거야? 어? 그 앨범인데? 그리고 제작은 클로에퍼님이 하시고 맞아 그리고 게임이랑 콜라보하는 거 뭐랄까 게임이랑 콜라보하는 거야 맞아 맞아 언니 게임 좋아하니까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 우리 공연하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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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금윤재한테 금윤재한테 공연하고 금윤재한테 공연하고 금윤재한테 공연하고 금윤재한테 공연하고 끝났어 볼까? 볼까? 아직 볼까? 시작도 안 했어 이거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아 진짜? 연주씨 좋아해 보여요 똑같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귀여워 어떻게 해? 어? 어머 어떡해 뭐야? 언니 한여름의 스킬 어디서 배웠어? 젤리 반지 끼어진거야? 그러면 지금 진짜 심장이 진짜 떠질뻔는데? 아 아 플라스틱이 되게 특이하셨어 어이 났어 아니 역시 처음부터 아 포디님 적응 못해 포디님 적응 못해 포디님 파이팅 적응 못해 어 어 어 어 연주가 연주가 어 연주가 챙겨줄게 좋아해 응 좋아해 아 진짜요? 죽을 때 이 뜰이 뭔가 엑스 아닌 것 같아 이거 이제 꾸러웠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역시 포디님 너무 예리해 포디야 어쩌라잖아 아니 여기에는 둘만한 거 같아 어 뭐야 어 뭐야 문자 왔어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왔어 빵을 아주 야무지 그럼 정확하게 두 쪽으로 나누려고 어? 포디야?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이 근데 이게 엑스라고 되는 거겠지? 그치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엑스가 제일 좋으면 그때 미쳤다 어? 방금 떠올랐어 뭔가 떠올랐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광기가 광기가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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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잘 맞는다 뭔가 웃어주는 거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ISTP랑 되게 잘 해봤어요 어? 근데 IRPJ랑 같이 같이 작업할 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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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ma? 나 이거 그냥 근데 X였으면 이렇게 쓰네 게 못 하지 않아? 엑스야 그러니까 유이랑rica 똑같은 말 하네? 신기하다. 둘이 같은 말 하시네. 어? 연주가? 어? 연주? 연주가? 서로 선주한 거야, 그럼. 아, 서로 하는구나. 그럼 펀드님 어떡해? 펀드님 어떡해? 펀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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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운해, 서운해, 서운해! 리퍼드님 또 은근 서운하단 말이야. 확실한가요? 확실한가요? 되게 세다. 재질뻔하는 것도 너무 슬퍼. 이랬어, 이날 우리 연습할 때 좀... 분위기 안 좋아. 분위기 안 좋았잖아. 한 번 끊으실래요? 다들 또 난다. 어떡해, 혼자 담았어. 펀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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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님 못돼가지고. 아, 우리 출근할 때 와락 한 번 안아주자. 아니, 펀드님 앱스가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 발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제가 그 반지를... 찼잖아요. 그러게, 반지 껴줘. 아, 맞다, 맞다. 유나가 왔을 때 저한테 이렇게 젤리로 반지를... 아, 아직도 끼고 있어. 어, 계속 끼고 있네? 계속 끼고 있네? 계속 끼고 있는 거야? 진짜 단냄새 날 것 같아. 지금. 손 씻을까? 아직도 끼고 있네? 감동적이었어. 감동을 크게 받았나 봐. 너무 귀엽죠? 아, 그러면 엑스한테 마음이... 음... 아... 있으나? 내가 진짜 완전 운동이니까... 빠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나한테 제일 중요했던 게... 근육. 근육... 아... 운동도 아니고 근육. 맞어, 근육. 근육보다 명상. 근육,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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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육이 있는데... 엉덩이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엉덩이는... 아... 엉덩이 두 개예요? 아, 두 개 빠예요? 그렇지. 어! 어? 통은 내! 언니! 그 하나 하는 거 보고... 완전... 아, 진짜? 아! 아, 뭐야! 드라핑인가 봐. 와! 아, 드라핑인가 봐. 아, 하나라고. 아, 엉덩이로 또 나눠지. 여기서 안 맞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안 맞아서 여기서 호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잠시만, 잠시만. 이거 근데 좀 큰 문제인데? 그러게, 안 맞아. 맞아, 가치관이 안 맞아. 스릴인데? 진짜 마치 엉덩이처럼 엉덩이처럼 두 개인 것처럼 아니야, 엉덩이 하나니까 갈라졌어. 아니, 갈라졌어. 두 개이기 때문에 갈라졌어. 확실해. 그니까. 응, 두 개니까. 맛있겠다. 엑스인 척하고 나온 베프 아니야? 모르게. 언제 엑스 아니야? 너무 잘맞는 거다. 처음 됐는데. 잘 맞는데? 잘 맞는데? 엑스 아니야? 엑스 아니야? 웃긴 사람을 좋아해서 선비 씨가 굉장히 유쾌하시더라고요. 많은 웃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졸인사이에요. 완전 좋은데? 잘 맞는데? 어, 저거 플로팅. 플로팅 아니야? 내가 매고 있는 플로팅인데? 어, 우리 팬인가? 팬츠인가 봐. 아, 팬츠인가봐. 아, 팬츠인가봐. 아, 팬츠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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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바로 다른 사람의 선택. 팬츠인가봐. 은근 서운함이 많아. 은근히 서운함이 많네. 티신데. 진짜 우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연담 떠오르었어. 갑자기, 갑자기 영감을 떠오르셨나 봐. 우리 춤. 여기서 나왔구나, 그 춤이. 아, 여기서 나왔구나. 좀 힘들었을 때. 아, 대박이다. 좀 힘들었을 때 이렇게 연감을 받아서. 아, 근데 클로이 쌤 진짜 좀 서운하긴 했겠다. 아니, 우리 펄이님이 저렇게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해. 어? 클로이는 어디갔지? 클로이? 반말 아네, 반말? 클로이 언니? 반말 안 했어? 나 나 나한테? 진짜. 내가 안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지금 챌린지 찍으려고 하는데. 대소택. 우리 노래! 굉장히 잘 추신다. 귀엽다. 디디 너무 잘 맞는데? 우와. 아, 둘이 잘 맞는 거 같아. 방에서 그림만 그리다가 저희도 이렇게 흥미가 있었지 뭐야 뭐야? 스케이쉽까지! 스케이쉽은 태훈이라고 나 그거 봤을 때 연주 표정 진짜 안 좋았어 연주 표정이 진짜 안 좋았어 연주 엑스레스 둘 중 하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뭐가 왔다 뭐지? 공개한다고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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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한다고? 누구지? 클럽이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허리님 귀엽다 왜 그러지? 여기 왔어? 연주랑 잠시만 그러면 아까 하반한 거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좋겠다 어떡해 뭐야? 우와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안녕 안녕 같은 공간에서 근데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어떡해 마음이 아프겠지 저를 보면서 영광 아 진짜? 아니 어쩐지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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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니 포니님 너무 어린데? 언니 동생이었어? 언니 동생? 우리 진짜 다 몰랐잖아 진짜 언니 언제 때? 아이스크림 사진 뉴욕이었잖아 그러니까 같이 왔었어? 그러네? 뭐 몰랐어? 그러게 최근에 그 펍 앤 나이크 프라마시한테? 그러니까 포니님 같이 갔는데 여덟이 프라마시한테 나를 가르쳐? 아 그게 아니라 아 그때 만나셨구나 와 대박 근데 그렇게 얼마나 언제 오셨대? 어 잠시만 그러면 유리 어 유리 그러게 어떻게 된거지? 너무 흥미진진하다 헌면 다른 양다리 양다리 양다리? 에이 에이 어 어 뭔가 유나 어 이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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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어 누구야? 어 누구야? 어 아 진짜 포즈 너무 잘해 나 어 안 왔어 한 명 더 오는 거야? 안 온 거야? 아 아 아 안 왔다고? 완전이다 어 유리 야 딸이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 그니까 그니까 그치 와 근데 오지 않았다는 건 나는 응 아니 유리씨는 여기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되죠 그치 그치 어 뭐야 많이 편해졌네 많이 편해졌네 많이 편해졌네 많이 편해졌네 많이 편해 보이시네 어 어 또 어 어 포니님 제발 이번에는 포니님 어 응 왜왜왜 한 시간 전 한 시간 전 왜 이렇게 친구하고 말이 안 통해 헐 헐 헐 어 어떡해 혼자 심란해 사이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이 분지를 잘 채워주지 아 그걸 봤네 우와 어떡해 어떡해 내 갈 길을 정했어 뭐야? 갈 길을 정했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유나 안 선택 안 한 거 아니야? 두 번째 데이트 해요 어 어 헐 어 뭔데요 어 성낸샘 치고 포니님 사랑꾼이네 아 아 어떡해 끝까지 한 사람만 바라봤어 어 둘이 만났어 어 와우 야 유나는 좀 눈치부기겠다 그래도 그치 네 그러면 그 세면은 소품이 안 됐던 거야 어 이것도 궁금하다 누가 누굴 건지 알 것 같은데 저는 어 어 어 어 갑자기? 갑자기? 아니 갑자기 변덕이 이렇게 심하다고? 갑자기 왜왜왜 뭐야? 어 어 갑자기? 갑자기 클로이가 갑자기 인기 어 어 어 왜 버디니 인기쟁이였어요 기적지 마요 언제 이렇게 다 아 젠가다 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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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가지 젠가 너무 재밌지 ργ assisting 박연진은 지금 X를 제외한 사람 중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허니님 제일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 그녀서 갑자기 너무 좋아 보인다. 얼굴이 좋았어. X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X로 옆에 있는데? 표정이 으르렁 된다. 싹 좋지 않아? 안 좋으시네. 아이고, 눈치 봐. X is you. 귀여워, 귀엽게 질투하네. 근데 되게 귀여우시다. 귀엽게 질투하네. X의 선비 씨. 내 원픽이야. 한 명 한 명씩을 알아가는 중이라서 다른 사람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당연하지. 그러려고 나왔는데. 맞아. 시간이 빨리 왔다. 그러니까. 에? 벌써? 아, 이후에 재정. 아, 진짜 떨리겠다. 와, 됐나? 근데 다. 있어? 연주가 아직 간지럽게. 그러니까 연주가 아직도 피는 거에요. 색이 달라지는 거 아냐. 어쩜 좋아. 아, 그럴 거 알았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누라고 했잖아. 와, 영화야 좋겠군요. 아니, 버디님 진짜. 버디님. 다음 건이야, 버디님. 멈쩍하지도 않네.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고민은 왜 안 해? 고민은 왜 안 해? 근데 뭐, 다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됐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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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표정이었구나. 아, 이 표정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 다운했었구나, 근데. 진짜? 원래? 아, 진짜요? 아, 재밌다. 언제 만났었대? 아, 왜 이렇게 좋아해, 연주가? 근데 그냥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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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젤리, 젤리 되게 좋아해. 젤리야 좋아하는 거야? 젤리? 이따 봐야지. 와, 이거. 뭐야? 뭐야? 와,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진짜. 아, 따뜻해, 마음이. 융융한다. 우와. 허니님, 축하해요. 뭐야? 다시 만나요, 다시. 안녕. 이거 잘 됐다. 허니님, 왜 이렇게 귀엽지? 그거야. 집에 전에 만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또 있어, 또 있어? 어, 또 있어? 또 있대? 또 있어? 어, 야. 어, 왠지 선비. 아니, 연주? 노연. 닭 연주. 어,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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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니, 연주 사람이 갑자기 있었어. 이제 이 사람은 선택해. 그게 잘 못한다, 나. 계속 바뀌어. 어? 연주 X. 설마? 이 친구도? 어? 어? 유리? 유리? 근데 잘 맞아 보이긴 했잖아. 어, 연주 X. 결국엔 다 X. 결국엔 다 X. 그러니까. 연주가 진짜 모르겠어. 그러게. 과연 연주는? 과연 연주는? 뭐지? 와, 진짜 모르겠다. 이 둘 중에 하나 아닐까? 그치. 유나. 어?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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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한테 진짜 반했다고. 유나? 아니, 젤리를 진짜 좋았나 봐. 아니, 젤리. 젤리 하나를 그렇게. 딱 하나를. 젤리 반지를. 딱. 진짜 단순하다고 했을 때. 진짜 단순하다고. 진짜 단순하다고. 얘가 좀 귀엽네. 아, 손눌려.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귀엽다. 단순하라고. 우와. 바스라이 트리가 됐네. 다시 트리가 됐어. 다시 트리가 됐어. 다시 트리가 됐어. 아, 어떡해. 우와! 너무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와. 진짜. 아, 상상은 못됐다 근데. 일단. 출연지부터 난 너무 상상도 못했어. 역시. 황構 gewesen 올해 최고 콘텐츠가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퍼지님 당황하실 것 같은데 진짜 퍼지신거 진짜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댓글리 실망 다 모두 가상인거 아시죠? 가상인물의 가상 직업의 우리 가상인물의 장난이에요 나는 그래서 만언니 해보고 싶었고 MBTI도 완전 나랑 반대인 사람을 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약간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나 그림 못 그리잖아 화가가 돼보고 싶었어 화가가 돼보고 싶었어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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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이 아까 재밌었어 나는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레이첼 따라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그게 잘 안 됐어 나도 뭔가 이럴 때 약간 연기를 하면 너무 그런가 해서 난 그대로로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사실 싸해였어 저 두개는 좋아했어 좀 더 이를 의식하는 느낌 아 맞아맞아 다른 느낌을 잘했어 어 괜찮아 아니 나는 솔직히 둘이 너무 잘했어 아니 나는 너무 진지한 거야 아니 둘이 왜 이렇게 잘했어? 나 너무 진지하게 왔어 아니 나는 진짜 하면서 아 나 좀 봐야 되겠다 나 진짜 나 잘못한 거 같아 나 진짜 못했어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추울 때 추울 때 아예 캐릭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아예 캐릭터를 확실하게 둘이 너무 잘 잡았어 제대로다 진짜 제대로다 진짜 제대로다 제작진 진짜 편집이 거의 밑쪽 이렇게 진짜 밑쪽 다 같이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을 느꼈습니다 룰리버스 최고 룰리버스 최고 이게 이번 주의 마지막으로 아아 근데 수리 뭔가 진짜 많았어 진짜 너무 많았어 마카오 카우 스케일이 대박이었어 디즈니 가고 버즈 점프하고 너무나 여자 규모가 괜찮으셨어 괜찮으세요? 다음은 다음은 우주 가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우주라도 아 근데 다음에 뭐 할게 있어? 다 해버렸어 근데 저 그렇게는 사람 아 근데 좀 한번 생각하면 근데 이게 그냥 어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게임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 그거 다 정해가지고 물총 쏘는 거 그 막 금지어 정해서 물총 쏘고 아아 여름에? 응 근데 빠지 못됐으니까 빠지 못됐으니까 빠지 못됐으니까 빠지는 진짜 그리고 데이 오프 같은 거 진짜 깜짝 모를 때 진짜 모를 때 갑자기 막 새벽에 갑자기 우리 자고 있는데 말하지 마 나와야 돼요 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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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갑자기 막 불타고 막 어디 가는 거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돼 너무 재밌을 거잖아 아니야 지금 저거처럼 전처럼만 시즌처럼 해도 좋아요 재밌어요 다음에 스카이다이빙 다 같이 하고 싶어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은 할 수 있지 않아? 어차피 해주니까 자기 의지로 뛰는 게 아니니까 아 근데 스카이다이빙은 뛰는 느낌이 없을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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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다니는 느낌 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 앞이 막 까마득하거나 그렇진 않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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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3 그러면 지지지지지 여기는 리밤스 오버 다음 시즌에 만나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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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나왔지? 참깨빵부터 터졌어 아니 둘이 나오는데 이 앞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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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웃겨 죽는 줄 알았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누가 느끼니까 에이 카메라가 아직도 그거도 있어요 왜 찍어주세요 그만 찍어 그만 찍어 그만 찍어주세요 슬일이에요 슬일 투영하니까 갈아입습니다 잘 아났네 갈아입습니다 마이크 뺍니다 안 됐어? 오늘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나왔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도 인생이 쉽지 않구나... 너무 큰 깨달음이었다 너무 큰 깨달음이었다 저는 경험이었어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어떻게 뱀프를 몇 시간만에 그렇죠 아쉽지만 시즌 2 때 한번 끝에 써봅시다 시즌 2에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로 출발하고 끝내볼까요? 네 축하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축하해 우리 앞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축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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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갑자기 지금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진짜 아니죠? 진짜? 진짜로? 왜 뭐야? 뭐야 뭐하는 거야 지금 인형? 엑스예요? 엑스예요? 네 엑스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살인사건이요? 네? 네? 살인사건이요? 네? 인형에 범인이 있습니다 아악 아악